1. 매일 아침 반갑습니다. 고등예비과정 수학일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전체의 은진입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습을 꼭 하세요. 단, 강의를 본다가 아니라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즉, 강의를 보지만 마시고요. 손으로 쓰고, 손으로 풀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고 하면서 강의를 복습까지 같이 하십시오. 강의를 보는 중간에도 보지만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수능 감독을 했습니다. 수능 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들은 아니었지만 물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하면서 가슴이 선생님이 공부했던 또 시험 봤던 그때가 또 생각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2년 혹은 3년 후에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똑같이 떨리는 마음으로 또 긴장된 마음으로 수능 시험을 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소소하게 치르고 있는 이런 시험들은요. 그 정말 중요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죠. 그리고 다 지나가는 과정이지만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의 시험에 물론 연연하셔야 됩니다. 잘 봐야 되죠. 그렇지만 이 하나하나의 시험에 너무 이렇게 못 봤다, 잘 봤다, 결과를 놓고 집착하지 마시고요. 시험을 보고 났을 때, 이 시험으로 내가 얻어가는 것, 내가 무엇을 공부를 잘못했을까, 앞으로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라는 식으로 시험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속상해하거나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중요한, 치르게 될 중요한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요. 바로 2년이나 3년 후에 보게 될 그 시험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시험은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시험입니다. 3년 동안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야만 좋은 성적도 자기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그걸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또 그 앞에서 열심히 끌어주고 밀어주고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우리의 목표를 또 확인하고 가셔야겠죠. 지금부터 오늘의 목표 확인하시죠. 잘 보셨나요? 오늘의 목표는요. 지난 시간에 제시해드렸던 그 목표판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서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역시 엄청 중요해요라고 제가 강조드렸던 그 두 가지 파트 있죠. 그 두 가지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정말 잘 나오는 주제고요. 오늘 수업은 정말 귀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랑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 배우러 함께하시죠. 자, 지금부터 시작해보시죠. 우선은요. 우리 오늘 배우는 첫 번째 내용은요. 곱셈 공식입니다. 자, 그래서 곱셈 공식을 먼저 정돈을 하고 갈 건데요. 자, 곱셈 공식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이미 어느 정도는 하고 오셨습니다. 그 어느 정도 하고 오셨다는 그 공식 그거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한번 확인 한번 같이 하시죠. 일단은요. 곱셈 공식은 뭐냐면요. 하나의 전개를 한 쉽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공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를 제곱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요. A를 가지고 하나하나 가시고요. B를 가지고 하나하나 가서 전개하는 거 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이렇게 제곱이 붙어있는 같은 식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외워두자 이렇게 가는 게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즉 전개를 쉽게 하기 위한 전개를 쉽게 하게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 복습 한번 하고 가죠. A 더하기 B의 제곱은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A제곱에 B제곱 더하면 끝이었나요? 아니죠. 중간에 뭐가 있었죠? EAB가 들어갔습니다. 두 배의 앞뒤를 곱한 거였죠. 됐나요? 자 그렇다면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했었죠? 이것도 역시 중학교 내용인데요.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이 위에 공식을 안다면 아래 공식은 사실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B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요. A제곱은 똑같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들어오면 마이너스 EAB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EAB가 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B는 제곱하면 플러스 B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그대로 그냥 B제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은 공식인데 뒤에 있는 거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에 마치 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것처럼 모양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위에 공식의 B에다가 마이너스 B를 넣어서 계산한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하셨던 공식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합차 공식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입니다. 한번 확인 다시 하고 가시죠.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됐었죠. 빼기고요. 물론 하나하나 계산해 보시면 나온다는 거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산을 직접 해드리진 않을 거고요. 공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만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웠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정도 공식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A에 X 더하기 B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었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X 더하기 2에 X 더하기 3이다. 이런 거. 그렇죠. X 제곱에다가 물론 하나하나 전개하는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쉽게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2X랑 3X가 동류항이니까 여기는 5X구나. 쉽게 바로 보이죠. 그 다음 마지막은 2하고 3을 곱해서 여기가 곱이구나.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 제곱에 여기는 두 개의 합. A 더하기 BX구나. 그럼 뒤에는 A, B네. 곱. 이렇게 되는 거. 이거는 뭐 외우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당연한 공식이긴 한데요. 바로바로 될 수 있게 연습하는 것도 하나의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같이 계획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즉, 가운데는 합이 들어온다. 뒤에는 곱이 들어온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했었나요? AX 더하기 B다. 사실은 이건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거는 감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이번엔 X 자리에 이게 들어오는 거니까 A, C에 X 제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몇 X가 나오긴 할 건데요. 가만 보니까 이렇게 곱한 게 몇 X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B, C에 A, D겠죠? 따라서 A, D 더하기 B, C에 X가 되겠구나. 한꺼번에 쓰고요. 마지막은요. 이 마지막 두 상수를 곱하니까 아, B, D구나. 이런 식으로. 이건 사실은 공식이라고 보기엔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지금부터 배우는 여러분 공식들은요. 여러분이 새로 배우는 공식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공식들은요. 여러분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네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곱을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제곱은 어떻게 될지도 연습하셔야 됩니다.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단 이거는요.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에다가 A 더하기 B가 들어간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전개를 하시면 2AB에 더하기 B제곱을 하고 그리고 나서 A 더하기 B를 또 곱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또 이걸 하나하나 곱해야겠죠. 일단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그럼 이거 곱하시면 A 세제곱 나오고요. 이거랑 이거 곱하면. 그 다음에 또 이거 집집마다 들어가야죠. A제곱에 B 나오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2AB랑 하나하나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 A제곱에 B에 그 다음은요. 이렇게 들어가면 2A에 B제곱이죠. 집중하고 잘 따라오세요. 조금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B제곱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들어가면 A에 B제곱이 되죠. B제곱 A니까 A를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B제곱에 B니까 B 세제곱이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정리를 좀 하시면 A를 기준으로 정리할게요. A 세제곱에 그 다음은요. A제곱이 몇 개 들어있어요. A제곱 들어있는 거 이거 두 개인데 두 개 동류항 맞죠? 따라서 3A제곱 B네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A가 한 개 들어가 있는 거 A의 1차 이렇게 두 개인데 두 개 동류항 맞죠? 따라서 3A의 B제곱이네요. 그 다음은요. B 세제곱이죠.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저는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즉 하나하나 집집마다 방문하는 전개 방법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 이 세제곱 공식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은 이 공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요. 이 공식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더하기 B를 세제곱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앞에 세제곱이 나와요. 세제곱했으니까 당연히 B도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런데요. 가운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요.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내림차순으로 A는 제곱을 가요. 대신에 이 항의 합은 항이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합쳐서 세 개가 나와야 돼요. 즉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는요. 각 단항식들, 각 항들의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각각 세 개가 돼야 돼요. 즉 A제곱이면 B가 하나 채워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은요. A 하나면 B가 두 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세 개가 나오니까 문자가 문자 종류에 상관없이 곱해진 개수 세 개를 만들어야 돼요. 따라서 그 다음은요. A제곱 B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은 A B제곱이 나와야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는 B 세제곱. 됐나요? 그리고 나서는 개수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요. 이때 개수는요. 앞에 1이 붙고요. 그 다음은 3이고요. 그 다음 또 3이고요. 그 다음 1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이렇게 계산해 보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해보고 나시면 아 정말 지저분하네. 아 그럼 이제부터 외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A 더하기 B 세제곱은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은 3배의 앞에 거 제곱의 뒤에 거. 그 다음은 3배의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제곱. 맞죠? 그 다음은 뒤에 거의 세제곱. 이거를 말로도 외우시고 쓰면서도 외우시고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요. 우리 하나 더 이용해보죠. A 빼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따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B자리에 마이너스 B가 들어갔다는 것 밖에는 차이가 없죠. 맞습니까? 따라서 위에서 정리한 식에다가 B자리에 마이너스 B만 넣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공식은 금방 나와요. 아시겠죠? 따라서 그대로 한 번 적용해볼게요. A 세제곱의 그다음은 어떻게 되죠? 3A제곱에 B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다시 3의 A에 B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에도 역시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요거 정돈을 하시면요. A 세제곱 나오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죠. 3의 A제곱에 B 마이너스 붙어요. 여기는요.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없어지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3의 A의 B제곱이에요. 마지막은요. 마이너스 세제곱하면 살죠. 홀수제곱하면 마이너스는 사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위의 식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모든 배열이 똑같은데요. 두 호 상의 차이만 보여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두 번째랑 네 번째에 마이너스가 붙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물론 외워도 나쁜 건 아닌데요. 나중에 문제가 좀 복잡해지면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원초적인 해결 방법은요. 여러분이 좀 더 활용문제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B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공식을 유도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일부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마이너스 B를 넣어서 계산했기 때문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B의 홀수 차수. B의 홀수 차수에만 마이너스가 사는구나. B의 짝수 차수 앞에는 마이너스가 죽는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이 공식을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고삼 때까지 챙겨 가져가셔야 될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다섯 번째 공식 한번 해볼까요.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공식은요. 이번에는요. 조금 공식의 내용이 바뀌어요.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 아니라요. 여기가 조금 복잡해요. A 더하기 B를 하고요. A제곱에 B제곱이 있어요. 가운데는요. 누가 있냐면 A, B가 있어요. 단 여기가 더하기는요. 이쪽에 마이너스가 묻고 더하기 이렇게 돼요. 이걸 전개하면 아주 신기하게도 아주 깔끔한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외워주셔야 돼요. 자 한번 전개해볼까요. A세제곱 그 다음은 A를 잡고 지금 집집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전개를 먼저 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 B 그 다음 또 전개할게요. A, B제곱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B를 부여잡고 또 하나하나 들어갈게요. 그렇다면 B A제곱이죠. 저는 A제곱 먼저 쓸게요. A제곱 B 그 다음은요. 그렇죠. A, B제곱이죠. 그 다음은요. B세제곱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A제곱 B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없어지게 되네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A, B제곱도 이렇게 없어지게 되네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면 A세제곱과 B세제곱만 남는다는 거 보이시죠. 따라서 이건 정돈해주면 앞에 거 세제곱과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전개는 해드렸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이제 이 공식을 보시면 굳이 하나하나 전개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 번 정도는 저처럼 말로 한 번 해보시고 전개도 직접 해보시고 하셔야겠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역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볼게요. 공식의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두 개가 더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를 제곱하고요. 뒤에를 제곱한 모양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운데는요. 두 개의 곱이 와야 돼요. 다 더하기인데요. 가운데만 마이너스가 오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된다면 결과가 뭐라는 얘기냐면요. 앞에 거를 세제곱한 거에서 뒤에 거를 세제곱한 거를 이 앞에가 더하기면 그대로 여기도 더하기 쓰시면 돼요. 이게 위에 공식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렇다면 요 공식 이제 외워서 써먹을 수 있으셔야 되고요. 조금 이따 연습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모두 연습해봐야 되죠. 맞습니다. 마이너스도 연습하셔야겠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b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공식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고 싶은 거니까 요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공식을 아래에다가 다시 한 번 쓸 거예요. 그럼 어떤 공식이 되는 거냐면 a 제곱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b 들어가면 오히려 여기가 a b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는 b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이렇게 나온 식을 전개한 건 누구냐. 얘도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공식이에요. 다시 볼게요. 앞에는 더하기가 있고요. 제곱 제곱의 가운데 곱하기의 마이너스였고요. 이번에는요. 빼기가 있고요. 제곱 제곱의 2번은 앞에가 마이너스면 뒤에는 플러스가 되는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뒤에는 뿔뿔뿔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앞에 거 세제곱에 뒤에 거에 세제곱을 더하는 꼴이 되는 건데요. 그 뒤에 거가 마이너스 b 전체가 뒤에 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전체를 세제곱하는 모양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인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즉 정답은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방법은요. 앞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하고요. 마이너스 똑같이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도 사실은 위에 거에서 b에다 마이너스 b만 넣으면 나오는 공식이라 여러분이 금방 하실 수는 있는데요. 워낙 밑에 공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위에 걸로도 많이 나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틀 자체를 좀 외워두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외워주세요.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제곱에 그리고 여기는 두 개를 곱한 거에 더하기. 이런 공식이라면 그렇죠. 앞에 거에 세제곱에서 뒤에 거에 세제곱에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를 세제곱한 것처럼 보기 때문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공식의 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공식 있죠. 이것도 여러분 고3 때까지 가져가셔야 될 공식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공식까지 완성을 했고요. 이제 여섯 번째 공식입니다. 여섯 번째 공식은요. 이겁니다. 마지막 공식이 될 텐데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두 개짜리가 아닌 세 개짜리입니다. 세 개짜리를 제곱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 이건 뭐랑 비교하시냐면요. 두 개짜리 제곱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했었죠. 그렇죠. 제곱 제곱에 뭐였죠. 2ab였죠. 물론 순서가 2ab를 앞에다 쓰긴 했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을 제곱 제곱을 하세요. 그대로. 그런다면 어떻게 하죠. 두 개 두 개 두 개씩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두 배. 그래서 두 배의 a b a b. 그 다음은 b c. 그 다음은 c a. 이렇게 짝지으시면 돼요. 따라서 두 배의 b c. 그 다음은 두 배의 c a. 이렇게 짝지으시면 돼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유도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요거를 제곱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 잠깐 유도만 잠깐 보여드리는데 이쪽으로 잠깐 오실까요. 저쪽 공식을 지우고 볼게요. 요거 유도는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a 더하기 b를 b 더하기 c를 요렇게 제곱할 거죠. 지금. 그러면 실제로 얘는요. 이렇게 놓고 요거 두 개를 곱해서 집집마다 하나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아홉 번을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얘를 a 더하기 b 자체와 c를 놓고 제곱한 것처럼 보고 전개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더한 거를 제곱하시면요. 앞에 거에 제곱해서. 뒤에 거에 제곱을 하시죠. 두 개짜리 제곱이에요. 지금 맞습니까. 그리고 가운데는요. 두 배의 앞뒤를 곱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전개하겠습니다. a 제곱 2ab b 제곱이죠. 그 다음은요. a c b c인데요. 두 배 있죠. 2ac와 2b c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는 c 제곱이죠. 됐죠. 자 그럼 정리를 잘 할게요. 원래는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한 문자를 잡고 내림차순으로 쭈루룩 정리를. 정리해 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지만 요 공식만큼은 외우기 좋게 우리가 어떻게 보통 정리를 하냐면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제곱만 싹 모으세요. a 제곱 b 제곱 c 제곱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요. 그 다음은요. 두 개끼리 곱한 걸 모으세요. 그러면 2ab. 그리고 두 개끼리 곱한 건데 꼬리를 물고 가세요. a b면 b c를 모으세요. b와 연결되게. b c e b c. 그 다음에 b c면요. c와 물고 가세요. 그럼 a c의 자리를 바꿔서 c a 써도 되죠. 따라서 e c a. 요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물론 이렇게 안 썼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교과서 문제집 우리 교재 모든 걸 보셔도 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틀을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공식을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를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기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6번 요 공식이죠. 보이시죠. 요것도 역시 여러분 고3 때까지 가져가셔야 될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이 공식의 내용을요.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이 한번씩 유도를 해보시고 직접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유도가 만만치가 않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외운다면 앞으로 내가 이거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유도해서 정리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거 귀찮으니까 그럴 바엔 외우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유도를 꼭 해보셔야 여러분이 외워야겠다는 필사적인 생각이 드실 테니까 유도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 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볼 건데요. 제가 교재에 있는 예제 3번을 풀기 전에 간단한 예제를 조금만 해볼게요. 여러분 요기를 너무 어려워하셔서 제가 예제하시고요. 간단한 예제들입니다. 지금 방금 배운 공식들을 확인하는 예제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x 더하기 1을 세제곱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요. 그렇죠. 더하기 3배의 앞에 거 제곱의 뒤에 거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1은 그대로니까 안 써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배의 앞에 건 이번엔 그대로고 뒤에 거를 제곱합니다. 근데 1의 제곱은 어차피 곱 하나만 하니까 안 쓸게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뒤에 거의 세제곱. 1의 세제곱이니까 1입니다. 요거를 입으로 연습을 하세요. 아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이거였구나. 앞에 걸 세제곱하고 3배의 앞에 거 제곱의 뒤에 거고 그 다음은 3배의 앞에 거 그대로의 뒤에 거 제곱이고 아 뒤에는 세제곱이구나. 이렇게 입으로 연습하시고 쓰시고 적용해보시고 요게 돼야 돼요. 3박자가. 아시겠죠. 다시요.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떠세요. 시작합시다. 자 1의 세제곱이죠. 1입니다. 그 다음은요. 3배의 앞에 건 제곱하시고요. 뒤에 건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러면 뒤에 게 그대로 왔다는 건 마이너스 y가 살죠. 그럼 마이너스가 살아야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시고요. y 쓰시면 되고요. 1은 곱 하나만 하니까 안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3배. 이번엔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제곱할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뒤에 걸 제곱하면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죽어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쓸 필요 없고요. 1도 곱할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y 제곱입니다. 그 다음은요. 마지막으로 그렇죠.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의 세제곱 그대로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개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록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은 아니잖아요. 나름 체계가 있죠. 오름차순.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해볼게요. 이거는 보는 순간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이렇게 풀어요. 라고 저에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네. 되셔야죠.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고요. 제곱에다가 뒤에도 제곱이 있는데 가운데는 두 개를 곱했습니다. 다만 가운데가 마이너스죠.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거 세제곱에 뒤에 거 세제곱이죠. 따라서 x 세제곱에 1의 세제곱이고요. 그대로 부호는 따르게 됩니다. 됐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가볼게요. 1 마이너스 y를 위에도 가볼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플러스 y의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가보죠. 그죠.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고요. 제곱 제곱에 다 곱하고 플러스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앞에 거 세제곱에 뒤에 거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세제곱 살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개할 수 있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조금 어렵습니다. 잠깐 집중해서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일단 어떻게 하세요. 앞에 거 세제곱이니까 공식을 이용하시면 제곱 제곱 제곱을 가야 되죠. 그러면 x 제곱이고요. 이거 자체를 제곱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1을 아시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입니다. 그다음 y를 제곱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다음에는요. 두 배에 두 개 두 개 두 개를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갈 때 이 마이너스 1의 부호도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이거 곱하면. 그래서 뒤에는 마이너스 2x. 그럼 이렇게 두 개 가시면요. 역시 마이너스 2y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가져가시면 x랑 y니까 이번에는 플러스 2y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플러스 2xy 되겠죠. 플러스 2xy.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린 차순 정리하시면 더 좋고요. 일단 이렇게 두셔도 정답은 맞습니다. 이렇게 둘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제가 알려드린 공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연습을 하시고요. 입으로도 하셔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같이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지금부터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예제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제 3번입니다. 자 예제 3번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1번입니다. 자 보시면요. 2x 더하기 y의 세제곱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적용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뒤에 거 세제곱의 가운데가 복잡했죠. 같이 불러보세요. 앞에 거 세제곱의 세 배의 앞에 거 제곱의 뒤에 거 그대로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돼요. 안 되면 처음에 다 쓰세요. 그다음은요. 세 배의 앞에 건 그대로의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쓰세요. 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뒤에 거의 세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리고 나면 정돈만 잘 하시면 되죠. 8x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4x 제곱인데 4 3 10이죠. 12x 제곱의 y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다음은요. 2 3은 6이죠. 6x의 제곱이 되겠죠. 마지막은요. y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돈하시면 되고요. 하실 수 있겠죠. 숫자가 나오든 부호가 다르든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같이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번입니다. 마찬가지죠. 앞에를 세제곱 할게요. 8x 세제곱. 그다음은요. 세 배의 앞에 건 제곱하세요. 저 이제 이거 그대로 쓸게요. 먼저 이렇게 안 하고 직접 제곱할게요. 그다음은 뒤에를 그대로 써야 되죠.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y가 살아요. 일단은 쓸게요. 그다음은요. 앞에 거 세 배는 그대로 하시고요. 앞에 건 그대로 하고 이번에 뒤에 걸 제곱하셔야겠죠. 그다음은요. 뒤에 거의 세제곱이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바로 하셔도 되는데 익숙치 않으시면 이걸 쓰면서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 정리를 인지하시면 되죠. 8x 세제곱이고요. 여기 마이너스가 살죠. 그래서 마이너스 12의 x제곱의 y를 살리셔야 돼요. 그다음은요. 6에다가 이건 y제곱이니까요. 6의 x의 y제곱이고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제곱하니까. 마지막으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살죠. 마이너스 y 세제곱.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의 식에 비해서 요 가운데 부분에 부호만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요거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대신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하셔야 앞으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실 때 좋고요. 학년이 올라가도 공식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연습하시고 되시면 이제 바로 요식으로 갈 수 있게 요 과정 없이 머릿속에서 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3번은요. 지금 우리 배운 공식이네요. 역시 마찬가지죠. x 더하기 2의 x제곱의 2x의 4인데요. 보시면요. 틀을 맞추셔야 돼요.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있는데요. 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있고요. 두 개를 곱한 거에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맞습니다. 따라서 앞에 거 세제곱에 뒤에 거에 세제곱. 이게 정답.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거와 뒤에 거가 있는데 뒤에 마이너스가 살아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제곱 있고요. 뒤에 제곱 보이시죠. 두 개를 곱한 건데요. 두 개. 유격식 나온 거 보이시죠. 따라서. 앞에 세제곱에 마이너스가 살죠. 뒤에 세제곱 이십칠 요렇게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자 그다음 예제 3번입니다. 아까 제가 해드렸던 역시 공식입니다. 같이 보시죠. 어떻게 할까요. 세 개짜리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앞에 거 제곱. 그리고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죠. 두 번째 거를 마이너스 비 자체를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비를 제곱하면 비제곱 되죠. 그다음은요. 사시 제곱입니다. 요거 마이너스 비를 제곱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은요. 앞뒤를 곱해서 두 배 하시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이의 입입니다. 왜냐하면 비의 마이너스가 살아나니까. 됐죠. 자 그다음 요렇게 곱해서 두 배 하시는데요. 마이너스 하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에 두 배 하시니까 사 비 씨입니다.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요렇게 두 개 하시면요. 플러스의 4CA가 되어있죠. 자 일단 마이너스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ABBCCA 요렇게 물고 가시는 것도 여러분이 패턴을 찾아서 하시기에 좋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 좋기 때문에 요렇게 일부러도 좀 요렇게 꼬리를 물고 가거든요. 요런 패턴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러면 예제에 이어서 문제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제 5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1번입니다. 자 1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세제곱입니다. 자 이제 그대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써볼게요. 아시겠죠. 직접 쓰지 않고 X 세제곱입니다. 그다음은요. 세 배의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건 그대로 갈 거거든요. 뒤에 건 그대로 그럼 3Y가 오죠. 그럼 몇이에요. 9X제곱Y 되겠죠. 따라서 고대로 쓸게요. 9에 X제곱의 Y. 요게 이제 머릿속으로 되면 바로 가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다시 이번에는 세 배 앞에 거를 이번엔 그대로 쓰고 뒤에 걸 제곱할 거예요. 그러니까 9Y제곱이죠. 그러니까 9 3 얼마죠. 27이죠. 27XY제곱입니다. 그래야 마지막은요. 뒤에 거에 세제곱이니까 27Y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조금 복잡하죠. 자 보시면요. 일단은 요게 가운데가 정돈이 되죠. 엑스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합차 공식. 그걸 세제곱합니다. 됐나요? 네 따라오세요. 이제. 자 두 수를 뺀 거 세제곱입니다. 앞에 거 세제곱이죠. 그럼 얼마죠? 2 3은 6제곱이 됐죠. 그다음은요. 더하기 세 배에 앞에 건 제곱하고 그러니까 앞에 네 제곱돼요. 뒤에 건 그대로 쓰고 하니까 마이너스 살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은 곱하나만 하고. 되시죠. 자 그다음 다시 세 배에 앞에 건 그대로 쓰고 뒤에 건 제곱하고 플러스로 바뀌죠. 1 곱하나만 하죠. 안 쓸게요. 그다음 마지막 뒤에 거 세제곱하고 하니까 마이너스 1 세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1. 이게 정답이에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죠. 이게 여러분이 입으로도 하시고 손으로도 하시고 계속 연습하시면 나중엔 이런 거 굉장히 쉬워집니다. 다음 유제 6번 한번 보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공식 적용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2x 더하기 y에 4x 제곱에 마이너스 2xy 더하기 y 제곱. 제가 이렇게 읽는 순간 여러분이 느낌 오셨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2x 앞에 있습니다. 뒤에 y 있습니다. 그걸 제곱했고요. 제곱했고요. 가운데 두 개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부터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됐었죠. 공식이. 앞에 거 세제곱에 뒤에 거에 세제곱이었죠. 따라서 8x 세제곱에 그렇죠. y 세제곱에 가운데 그대로 더하기 쓰시면 정답이었죠. 아시겠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합니다. 따라서 조금의 계산이 필요한데요. 저 같으면 이 뒤에를 좀 계산할 것 같아요. 뒤에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요. 중괄호가 먼저 있으니까 이 뒤에를 먼저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a 제곱에 마이너스 4ab에 그리고 4b 제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6ab까지 계산을 해 주시면요. a 제곱 4b 제곱에 6ab와 4ab 계산하시면 2ab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a 빼기 2b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가 되냐. a 제곱에 4b 제곱에 그리고 가운데는 2ab가 나와 여기까지 되는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중괄호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니까 소괄호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 눈에 보이셔야죠. 앞에 그대로 있고요. 뒤에 있죠. 제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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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했죠. 됐나요? 마이너스 2ab 같이 달고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었죠? 앞에 거 3제곱에 뒤에 거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b 3제곱 이렇게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2번은 뒤에가 좀 복잡했지만 간단히 하고 나니까 똑같은 패턴이었고요. 자 그럼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3개짜리의 제곱입니다. 역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먼저 앞에 거 제곱하시죠. 그다음 어떻게 하죠. 가운데 걸 제곱하는데요. 마이너스 3b를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9b의 제곱입니다. 그다음은요. 세 번째 제곱인데요. 마이너스 c 가지고 가세요. 그럼 마이너스를 제곱하니까 역시 플러스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가운데 두 개 곱하시면 마이너스 살죠. 그리고 두 배 하시니까 12ab가 됩니다. 그다음은요. 두 개 곱하시면요. 오히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딪히면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두 배 하시니까 6bc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 가지죠. 마이너스 살죠. 그리고 4가 되겠죠. 따라서 4ca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렇게 정돈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제 6번까지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곱셈 공식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시면요. 입으로 손으로 같이 연습하시고요. 문제에 그걸 적용하시고요. 삼박자를 갖춰서 반복해서 하시면 여러분 여기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그다음 주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 지게 눈치 보지 말고 Let's take a chance Whatever you want 모든 계산하지 말고 Let's take a chance Whatever you do 네 잘 보셨습니까. 허윤서 학생의 버킷리스트로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허윤서 학생의 버킷리스트 허윤서 학생은요. 현재 고2가 되어 이제 올라가는 예비 고2 학생입니다. 기존에 선생님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준 그 후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봤고요. 우리 후배들 예비 고1 학생들이 이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되는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대로 이제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윤서 학생의 버킷리스트에 꼭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 항상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역시 매우 중요해 역시 엄청 중요해라고 제가 목표에 제시했었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건 곱셈 공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외우고 활용하고 그리고 전개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이 두 번째 시간은요 곱셈 공식의 변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들을 가지고 그거를 변형해서 써먹겠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곱셈 공식 지금까지 했던 공식이 잘 되어 있어야 탄탄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잘 못 외우신 분들은 멈추고 외우고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는요 포인트를 드릴게요. 여기는요 외운다 아니다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 것. 그래서 여기는요 자꾸 눈으로 보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는 외우려고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공식들이. 그래서 자꾸 풀어서 그게 익숙해지도록 하셔야 되지. 곱셈 공식을 외우듯이 막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외우지 마시고요. 곱셈 공식을 떠올리면서 활용하실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는요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제시할 때 엄청 중요해라고 제가 강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일단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여러분 교재 9페이지고요. 이 내용은 중학교 내용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를 주냐면 a 더하기 b를 주고요. ab 곱을 줘요. 합과 곱을 준 상태에서 요걸 이용해서 제곱제곱을 구하라는 문제를 내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a 더하기 b a 더하기 b를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드려볼게요. 뭐 예를 들어 이게 3이고 이게 1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를 왠지 제곱한 거랑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죠. 왜냐면 제곱하면 제곱제곱이 나오니까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진 않죠. a 더하기 b를 제곱한 거는 중간에 뭐가 더 나와요. a제곱 b제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있어요. a제곱 b제곱에 2ab가 더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애줘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는요. a제곱 b제곱에 2ab까지 있는 애 있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제거해줘야 이게 된다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면 완전히 같은 식이 되겠죠. 됐나요. 사실 이거 여러분 아는 식이죠. 이거 마이너스 2ab만 살짝 넘기면 a제곱 b제곱에 2ab가 이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공식을 다르게 썼다는 거죠. 변형의 의미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제곱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삼 삼 구해서 1을 대입해서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7이야.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학교 내용이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외우시지 말고 일단 내가 주어진 걸 이용해서 써먹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그러면 a 더하기 b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지. 얘는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한번 해볼까. 똑같진 않지. 누가 더 있지. 2ab가 더 있구나. 그럼 그거 빼면 되겠네. 그리고 이거를 빼자. 이렇게 가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두 번째는요. 만약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a 빼기 b를 알려줬어요. 만약에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a 빼기 b를 제곱해보세요. 그 다음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살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제곱제곱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제곱제곱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ab가 나오죠. 그럼 그걸 없애줘야지 같아지는 거니까. 여긴 오히려 플러스 2ab를 해줘야 같아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뒤에는요. 플러스 2ab구나. 이걸 머릿속으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요. 아시겠죠. 다시. 이번에는 문제에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고 했는데 a 플러스 b의 값을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두 개는 관계가 없어요. 다만 두 개는 제곱한 것끼리 관계가 있어요. 제곱한 것끼리. 왜냐면요. a 제곱 b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 2ab죠. 맞습니까. 여기는 a 제곱 b 제곱에 플러스 2ab죠. 그러니까 제곱제곱은 똑같이 있는데 마이너스 2ab고 플러스 2ab니까 누구를 조작해주면 이쪽이 나와요. 2ab만큼은 없애주고 또 마이너스 2ab를 더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ab를 하면 되죠. 따라서 이 뒤에다가 4ab를 빼주는 형식. 이렇게 가면 똑같아지는구나. 이겁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쓰시고 제가 색깔로 칠한 쓴 거 있죠. 이 부분을 머릿속으로 조작해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 내용은 중학교 내용이지만 혹시 잘 안되시는 분들은요. 확실하게 하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세제곱과 세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더한 거를. 단 이때는 뭐를 보통 가르쳐주냐면요. 더한 거를 가르쳐주고요. 곱한 거를 알려줍니다. 그럴 때 이걸 변형해봐라. 그리고 대입해서 구하는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가 뭐 2고 a b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거 왠지 더한 거에 세제곱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돼요. 관련이 있어요. 맞죠. 근데 똑같진 않아요. 왜 안 똑같죠. 이쪽은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있고요. a 세제곱과 b 세제곱이 있고 우리 계속했잖아요. 세 배의 앞에 거 제곱의 뒤에 거랑 세 배의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제곱이 더 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만큼을 날려버려야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걸 빼줘야겠네요.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뺄 때요. 이렇게 빼면 별로 안 예쁘고요. 형식을 좀 더 세련되게 바꿉시다. 공통 묶으세요. 3ab로 묶을 수 있죠. 따라서 3ab로 묶어주시면요. 앞에 a 남고 뒤에 b 남으니까 이렇게 되죠. 결국에는 세제곱한 거에서 3ab에 a 더하기 b를 뺀 걸로 가면 되는 겁니다. 외우세요. 아시겠죠. 자 외우라는 게 이제 요식을 막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는 방법을 외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식을 유도할 수 있게. 그래서 요게 나오고 나서 아 뒤에는 뭐가 뺐지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a 더하기 b를 세제곱한 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아. 근데 뒤에 누가 빠지지? 3a 제곱이랑 3ab 제곱이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 걔를 3ab로 묶고 빼자. 그러면 뒤에는 a 더하기 b가 남지. 요렇게 빼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만약에 주어졌다면 대입하시면 돼요. 이건 8이 되고요. 요쪽은 마이너스 3에 1에다가 2니까 8 빼기 6 해서 답은 2.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렵진 않으시죠. 자 어쨌든 요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두 번째 연장해서 요것도 볼게요.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마이너스 b를 세제곱한 거. 요거랑 연관이 있죠. 맞습니까? 그럼 이 뒤에도 조작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요긴 실제로 해보시면요. 오히려 3ab에 a 빼기 b. 요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거 전개해보시면요. 3a 제곱에 b에다가 마이너스 3ab제곱 요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만큼이. 더해져줘야 얘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해보시면 a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고. 3a 제곱 b. 그 다음에 3a의 b 제곱 요렇게 되잖아요. b에 마이너스 살리고. 그렇죠. 그러면 요거 없어져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플러스에야 없어지고요. 앞에 플러스 있었을 테니까 요거 마이너스에야 없어진다는 걸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결과만 써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비교해서 기억을 하세요. a 세제곱에 b 세제곱을 뺐다. 뺀 거에 세제곱이랑 연관이 있어. 기억하시고요. 그 뒤엔 뭘까. 요거는 더하기 3ab에 a 빼기 b였구나. 그 다음에 이쪽은 더한 걸 세제곱이랑 관련이 있어. 근데 뒤에는 뭔가 조작을 해야 돼. 여기는 마이너스 3ab에 a 더하기 b. 아시겠죠. 요거 공식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니까. 요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쓸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결국엔 a 제곱 b 제곱 c 제곱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한 거랑 유사해요. 같진 않고요. 어떻게 되죠.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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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있죠. 그리고 누가 있어요. 여기 2ab ebc eca죠. 맞아요. ebc eca. 그거 빼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abc c a구나. 요거 역시 조작이 가능한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한 요 세 가지 식은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을 그대로 순서만 바꿔서 변형한 건데. 요런 패턴으로 정돈을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으로 연습하시고 손으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문제를 적용할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하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거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포켓심은 꼭 확인하시고요.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뭐 배웠는지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체인지하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1. 매일 아침 스치듯 마주치듯 2. 나를 보며 개구진 인사를 하죠 3. 오후 2시 우연인 듯 준비한 듯 4. 조심스레 커피 한 잔을 건네줘 그대의 수줍은 그 미소가 2. 예외에서 2. 반전 4.티프 4.티프 6.티프